저 아버지한테 인사 좀 드릴게요. 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. 그래 수고했다. 내일 김회장이랑 저녁 약속 있는 거 알지? 그게 내일입니까? 시간 빼놓겠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 고생했어. 아이고 오늘 뭐 별일 없었어? 아니 그 개콘그룹에서 계속 우리 태훈이한테 혼담을 얘기하는데. 어디 개콘그룹 따위가 우리 태훈이한테 혼담. 그거 안 돼. 그거 딱 잘라. 그래도. 여보세요? 뭐라고요?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. 무슨 일이야? 회사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. 뭐 부도?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? 아무래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. 뭐 가세가 기울어? 어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야호! 야호! 가세가 기운다. 잠깐만. 아버지 괜찮으세요? 어 난 괜찮다. 네가 더 걱정이다. 그, 그죠? 여보 좀 떨어져 떨어져. 여보. 그래도 여기다 딱 붙어있으니까 우리 신혼대 같고 너무 좋다. 뭔 신혼대 같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지금 회사가 이 모양인데. 나 안 되겠다. 회사 가볼 거니까 저걸로 좀 떨어져. 여보. 이럴 때일수록 건강해야 돼. 밥 먹고 나가 그럼. 무슨 밥이야. 회사가 이런데. 그냥 갈 거야. 집밥이 최고인 거 몰라? 아 이거 알아서 그럼 빨리 차려줘. 알았어 기다려. 잠깐만 있어봐봐. 어휴. 어머 어머. 이게 망각지가 않다 그치? 잠깐만 여보. 잠깐만 있어봐봐. 여보. 나 죽을 거 같아. 잠깐만 있어봐봐. 여보. 여보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그냥. 금방 차려. 나 가서 MSG 많이 들으면 그거 먹을게. 아우. 조 비서. 예. 가가지고 거 자동차 시동 걸어놔. 학교에서. 예. 아니다. 조 비서. 내 옷부터 챙겨. 저게 중요한 서류 있어. 예. 으이. 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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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 야야야. 너는 거기 왜 앉아? 아 저 죄송한데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야 무슨 옷 등산복으로요 야 무슨 등산복으로 야야 내 것도 갈고 어디 가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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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